11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201명입니다. 어제는 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누적 사망자는 526명이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이를 평균 400명으로 직전 1주보다 144.5명이 증가하여 최근 4주간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인과 가족 모임 그리고 사우나, 체육시설, 식당 등을 통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 교회나 아니면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강화된 방역주치 내용을 보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또 격렬한 그룹 엑서사이즈류의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하며 아울러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 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에 49만 명의 수능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수능이 진행이 됩니다. 10월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두고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올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1.43을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한 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을 시킨다기 때문에 이게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은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염재생산지수가 1.43일 경우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것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사람 간의 만남을 줄여야만 현재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의 전파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집단 모임 후 의심 증상이 생기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험이 증가한 올 연말에는 대면 모임은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 각종 연말연시 약속 그리고 성탄절 등 종교행사 그리고 신년회까지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감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20, 30대의 감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20, 30대의 조작